원주 경찰서가 올해 말까지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 음주운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출근 시간대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상시 단속으로 숙취 운전도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숙취 운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원주 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67건으로 이 중 50건은 오전 6시에부터 10시 사이에 적발됐습니다. 차근차근